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3월 31일 날 공병호tv는 대구 광역시가 3구 대선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대구 광역시 시민들이 사전투표에서만 사전투표 조작으로 13만 9798표를 절도당했다는 내용을 이미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절도당한 표수는 사전투표 선거인수 58만 6357표의 20%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4월 4일에는 추가적으로 광주광역시를 분석해서 대선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모두 5개의 선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시민들이 빼앗긴 표는 모두 11만 7272표입니다. 11만 7272표에는 광주광역시 사전투표 선거인수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참관 투표자 수 58만 6357표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10%를 이재명 후보가 얻은 실제 사전투표 수에 추가적으로 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를 윤석열 후보가 광주광역시에서 실제로 얻은 사전투표 덕표수에서 그냥 빼버렸습니다. 도합 20%를 조작한 것입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발표와 달리 이번 3구 대선에서 광주지역에서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출마했던 보수진영의 후보로선 역대 최고치의 지지율인 20%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실제 득표율 추정치를 보고 계십니다. 종합은 21.70%입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조작으로 말미암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발표 득표율에는 실제 득표율 21.70%에서 10% 정도를 제외한 11.89%로 그렇게 발표됐습니다.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강산구 등 모든 권역에서 윤석열 후보는 광주광역시에서 20%대의 실제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사전투표 조작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절도당한 표수 도덕질당한 표수에 대한 최종 추정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주자치도는 제주시와 서기표시 두 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그런 도표를 보시게 되면 일본의 맨 끝에 검정색인 19만 6062표 19만 6062명 이것이 바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전투표 선거인수입니다. 이것의 10%는 19606.2입니다. 그래서 반올림에서 0.2표를 떨어뜨리게 되면 19606표가 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실제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그런 표수에다가 19606표를 더해주고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수에다가 19606표를 빼서 최종적으로 3번 발표 득표수 푸른색이 나오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10만 5789표, 윤석열 후보는 6만 8571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득표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43.96%, 윤석열 후보가 50.06%로 윤석열 후보가 실제 득표수 추정치에서는 앞섰습니다만 총 20%의 사전투표 조작이 있은 다음에 발표 득표에서 있는 득표율 기준으로 윤석열 후보는 34.97%로 쪼그라들고 이재명 후보는 53.96%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바로 사전투표 조작 총표수는 이번에 맨 끝에 있는 39212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전투표 조작 그러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전투표 총조작수는 39212표입니다. 이만큼을 바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표 도덕질을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성하고 있는 제주시의 사전투표 조작 추정치입니다. 여러분 1번의 맨 끝을 보시면 검정색이 있습니다. 13만 8774표가 바로 제주시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수입니다. 이것을 흔히 사전투표 선거인수 혹은 사전투표 참가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의 플러스 10%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주고 마이너스 10%를 윤석열 후보에게 뺏는 작업이 추진됩니다. 그 결과 제주시민들은 바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이번에 맨 끝에 있는 초록색입니다. 2만 7755표를 그렇게 도덕질 당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데이터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 기준으로 54.91%, 윤석열 후보는 39.10%입니다. 발표 득표수는 푸른색에 이재명 후보는 7만 6202표, 윤석열 후보는 5만 4256표입니다. 여러분께서 흥미롭게 보셔야 될 것은 1번과 3번의 득표율 기준을 보시게 되면 실제 득표수 추정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득표율 기준으로 49.10%대 44.91%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20%의 조작이 단행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데이터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54.91%대 39.10%로 윤석열 후보를 꺾었습니다.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끼치게 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두 번째를 구성하고 있는 서기표 씨입니다. 서기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2번 맨 끝을 보시게 되면 11,458표가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포시에서 시민들로부터 절도한 그런 표수입니다. 조작된 표수입니다. 여러분 1번 끝을 보시게 되면 5만 7,288명 혹은 5만 7,288표가 바로 사전선거에 참여한 투표자 수입니다. 이것의 10%를 구하게 되면 5,728.8이 나옵니다. 5,728.8 그런데 0.8이라는 것은 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반올림해서 5,729로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발표 득표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만 9,587표, 윤석열 후보가 2만 4,265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번에 사전투표 조작수가 5,728.8표 플러스 또 마이너스 5,728.8표 이렇게 더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올림하게 되면 5,729표를 더해주고 5,729표를 빼줍니다. 이렇게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이 숫자 조작에 대한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보정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숫자를 다시 또 더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전산조작 흔적들이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선거 데이터는 많이 관찰됩니다.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숫자 불일치 문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공병호TV에서는 전국 곳곳을 계속해서 분석해서 상시하게 알려드리고 3구 대선이 끝나게 되면 또 그동안 있었던 4.15 총선과 6.23 지방선거까지 그런 분석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 공정성이 확립되고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가 우뚝 서는 날까지 공병호TV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